접이식 자전거 헬멧 헤드케이스입니다.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의 불편한 점을 구분하면 바로 이 자전거 헬멧에 휴대일텐데요. 가방에 휴대하더라도 차지하는 공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. 영국에서 제조한 접이식 자전거 헬멧 헤드케이스는 이런 불편을 줄여주는데요. 작게 접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헬멧보다 안전성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. 우선 헤드케이스에 접는 방법도 간단한데요. 뒤쪽에 락을 풀고 헬멧의 꼬리 부분을 분리한 후 좌우면을 밀착시키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. 폭은 5cm, 부피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. 또한 파손이 아닌 수축되는 현상으로 외부 충격을 상세시켜 충격시 일반 헬멧처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현재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중인 헤드케이스는 84달러, 약 98,000원의 가격에 예약이 가능합니다.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자전거 헬멧 헤드케이스였습니다.